자 턴 넘깁시다 도전 에피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칼립디스! 이 물건은 절대! 블록에이드! 쯧, 저건 안되지 싶더라. 설마설마 했는데... 역시나 안되네요. 하지만 여기 한 마디 더 있지. 자, 아이노스 점령하고... 근데 원래 호노리우스만 살리려고 그랬던거 아냐? 왜 아르카디우스 까지 살았죠? 네... 첫 턴 넘기구요. 저건 안될니던거 아냐? 네... 저건 안될니던거 아냐? 히힛 님들하고 내가 왜 휴전함 쓰레기더라 이 새끼는 왜 자꾸 평화하자 그러지? 평화하자 그러지? 아이씨 쓰레기 같은 놈들 아이씨 파로스입니다 파로스 우리 해군이 없는 틈을 타서 온 모양이네 거로스 비판ista 빈트 우고 스페어 스페어 힠어 에피소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 배절에 음? 쟤 왜 배 안 꺾죠? 돌았나? 아까도 저런 놈 하나 있던데 아 이 새끼 왜 이래 이거? 안녕하세요 어디 살아요? 아니 인마 이거 왜 이래? 얘도 없는 놈 취급하네 만세 깎아님 어디 살아요? 가끔 저런 놈 있더라고 부산 살아요? 음 험한 동네 사시는구나 그런까지 얘기해줄 필요는 없어요 저기에 버거 걸리면서 얘들도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뭐 평화롭게 있자 그래 이 조치봉 뭐나요? 배는 3단이 최대인데 안에 이제 병종이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더 센 병종이 있죠 4분 남았습니다 누가 제 영상을 보고 이걸 보고 암이 나왔습니다 눈물만 눈물만 흐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 괜찮아 난 이기니까 난 좋아 이기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거 있나 한 척 잡았다 한 척 잡았다 한 척 혼자 먹고 있어? 혼자 먹고 있어? 혼자 먹고 있어? 혼자 먹고 있어? 굿 트럭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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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이노이 점령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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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터너 옮기고. 자 오이노이 점령했구요. 자 오이노이 점령했구요. 아 저 쓰레기들은 또 뭐야. 자 오이노이 점령했구요. 저 새끼들 한대만 봐도 안걸릴 것 같애. 자 오이노이 점령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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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 supuesto kannst. 이번 전투도 개판이다. 개판이야. 2번 전투도 개판이다. 2부에서 열기하는 게임 하나의 잡지를 보내고 랩터가 너희들이 자 같다 랩터가 가실래 랩터가 유지한 우리의 위치하여 크루즈, 레디! ATTACK! SHIPS WAITING! SHIPS WAITING ORDERED! SHIPS READY! SHOW THEM STEAL! SHIPS WAITING! READY FOR ORDERS! SHIPS READY!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This is the shape I display! SHIPS READY! YOUR ORDERS! ORDERS! SHOW THEM STEAL! SHIPS WAITING! ORDERS! SHIPS WAITING! ASSULT SHIPS REBOTING! ASSULT SHIPS! A entire unit has perished! ORDERS! ASSULT SHIPS READY! ASSULT SHIPS REBOTING! ASSULT SHIPS REBOTING! ASSULT SHIPS REBOTING! O world has ajang name ORDERS! 3D Method Iely is showing off so much better than I'm from Before K Då bikes~~ 오렌지 아무튼 엄청 잘 버티네 계속 ,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곳은 이곳에 적혀있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적혀있습니다 쟤둘들도 저러네? 상시치 안녕하세요 얘들도 뭐 공겼나? 안 움직이네? 안 움직이네? 안 움직이네? 안 움직이네? 이봐 안 박아져? 안 박아져? 안 박아져? 안 박아져? 안 박아져? 안 박아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세계로 나가는데 왜 돈은 안 듭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옆에서 박을 수 밖에 없겠다 야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쟤도 저러고 있는데 쟤도 지금 저러고 있어요 아니 시간 얼마 안 남았다 큰일 났다 1분 1분 박았잖아 왜 이게 1분 53초 아니 안돼요 졌다 장군도 죽었어요 어이가 없네요 버그 때문에 치다니 자 턴 넘깁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왕골이 무기가 없으니까 나한테 제국이 휴전하자 제국이 휴전하자 로도스는 파로스 섬을 다시 공격했고요 아 아 네 아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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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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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그래도 여기 끼어 있더니 이제는 낫네요 오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분 나무 왜 이렇게 빨라야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머지 애들은 그 지금 해군 옆에 도착해 있으니까 아마 그걸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수입이 11111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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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델aina 또다시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